오늘은 일진으로 하루살기 학교 땡까 놀아시러 오니까 개재밌네 역시 바람 없을 때 놀아야 재미라니까 야 근데 우리 이렇게 학교 뛰치고 오면 그거 하는 거 아니야? 와 최서희 배랑 놀 때는 두려운 땅이 없는 기다 바람 야 최서희 이거 왜 보자 자기라 할 거 아니야? 야 남자새끼가 이게 뭐하는 거 미친새끼야 야 두려운 땅에 느끼지 말라고 행위 많은 거 잘 봐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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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자야 니는 오락실에 수업시간 빼먹고 뭐하는 짓을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쌤유 그냥 막 때리면서 막 그냥 때려달라고 해 저는 두려움 땅이 없습니다 광자야 니는 할말이 있고 안할말이 진짜 선생님이 같잖아 막 그냥 때려달라고 해 아 때려달라고 해 이마 아아 아아 여자쌤이 뭐 이래 힘이 쎄 너 아아 아아 내 별로 안 당하는데 오늘 아프네 아 대서희 응? 이 내랑 있을 때는 선배들한테 인사하지 마라 알았나 그래도 선배랑 좀 내가 임마 이 학교 대가리라고 3학년이든 나발이든 나 상관없다구 내 동강자 나 절abad 두려움 따위가 없어 알아서? 응? 아 서희 내한테 할말없나? 미안해 배자 내가 팜하려고 했네 야 야 무슨 파만대? 불펌 불펌? 불펌 하지마라 막 퍽하지 말라고 야 뭐고? 야 뭐야? 야 처리해라 니 뭐야? 미켜라고 우리 우리 학교야 우리 구역이야 어머! 어머 야 대기 봐라 야 퇴사해 처리해라 야 주인이 안해? 뭐 이 돼지니끼야 와 나 미치겠다 야 나도 한마디 해봐라 나이코 마 닌 죽었다 마! 다 대필 안하러 두려운 따윈 없다 광자야 괜찮아? 광자야 초등학생이 뭐 이래 세노 아 미치겠다 일주일 뒤에 옆밖고 짱이랑 싸워야돼 너 진짜 괜찮겠어? 나 정광자 두려운 따윈 없는 기라 아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이건 마! 내가 누구고 정광자 내 이번 기회에 그 아를 때려서 작살내갖고 내가 누군지 톡톡히 보여줄끼다 가만 눌끼라고 두려운 따윈 없는 기라 두려운 따윈 없는 기라 마! 마 쪼라임나 아 아 왜 이래 기다리게 하네 아 나 이거 쪼라 같은데 맞제? 쪼라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용등포 통이네 마 쪼라핀세 하하 하하 아이고 하하 감히 잠자는 파자의 코트를 뽑아 나 누구고 야 정광자 과자야! 감사합니다.